오 죽이는데 우리 과로 와라 뭐야 이거 학공부 현생이었어? 다른 영상 보지 말고 우리 과로 와 아 그래? 그래 뭔데? 밸런스 게임이다 고기 대 수산물 고기 수산물이 좋다고? 아니 고기라고 엽치, 연어, 새우, 돌돔 독도는? 우리 땅 맞다 우리 과로 와라 수산생물에게 발생하는 각종 질병의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하여 연구하고 교육받고 싶다면 우리 과로 와라 뭐야? 어 의사야? 지훈아 그거 아니다 물고기 의사다 관심 없어 아직 안 끝났다 수산생물의 체계적인 질병관리 친환경 수산물 생산관리 및 첨단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되고 싶다면 우리 과로 오라고 또 뭐가 있는데? 지구의 70%는 물 미래 식량 위기를 극복하여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싶다면 우리 과로 오라고 해가 땡기네 그럼 우리과 와야지 다양한 전공 분야의 실험 실습 및 현장 학습 그리고 최다 교수진 최다 교수진? 국립대학교의 저렴한 학비 그리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 그러니까 우리과 와 오, 그래? 수산질병관리사, 수산양식기사, 해양환경기사를 따고 싶다면 우리과 와 학교가 어딘데? 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한 번 더! 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개신박 개맞죠? 전남대학교 수상생명을 할까?